엄마가 퐁키 굶기네 그치? 어 굶겨 40g 빠졌어 왜 왜 왜 왜 믿을 수 없어? 응? 뭐지? 욕 누나는 손으로 나왔던 남자입니다. 엄마한테 오신 다음에 엄마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. 엄마한테 저세상 홍키야 여섯시 반이야 아.. 지금 이러면 이따가 힘들어져 공기야 5분만 더 자 좀 자 일찍 일어나서 그래 남집사 잘 좀 물러요 밥을 먹기 고려 OST 마지막 이따가 또 4시부터 나한테 막 달라고 할거지 그러면 안 돼? 알았지? 너도 잘 짰죠? 오늘도 퐁키가 이겼네 얼른아 가자 퐁키야 퐁키야 퐁키 여긴 언니꺼 퐁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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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퐁키 자 ум리 퐁키 퐁 퐁 친정 진정 잘못했지만 아, 친정! 아, 친정! 발레리나! 발레리나! 아, 맛있게 먹어! 여기 맛있게 먹어! 맛있게 먹어! 아, 이제 평화가 찾아왔네. 폼키야, 아직 3시도 안 됐어. 그렇게 하지 마.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것도 안 줬어. 그렇지? 엄마가 폼키 굶기네, 그렇지? 어, 굶겨. 우리 얌전히 안 해줘. 폼키야, 그럼 사과 먹으면 안 떨거야? 응. 우리 루디도 사과 먹을까? 롯디라이. 루디?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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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진정이 됐어? 다행이네 우리 3시간 잘 버텨보자 화이팅 화이팅 고양이 왜 감동 Users đo-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? 위험하게? 조금 더 자 한숨이야 조금만 더 자 30분만 더 자자 그럼 내일 또 엄마 6시에 깨울 거잖아 너무 일찍 먹으면 배가 일찍 고프잖아 그치? 맨날 우리 이렇게 전쟁이어야 돼? 아니 아직 시간 안됐어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버텼다 누비야 아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1번으로 기다리는 거야? 저녁마마 뭐인 것 같아? 맞춰봐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홍키야 우리 집 엄청 추운 줄 알겠어 아 아 아 알지 맛있게 먹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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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응? 응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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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ibles 비밀은 지켜 줄게 으흐흐흐흐흐흐흐흄 얼마냐 seldom 네 멋있으니까 거기서 자 대단한 폼키야